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는 최첨단 디지털 기타 앰프 및 올인원 이펙트 프로세서입니다. 세계 기타리스트들이 게임 체인저로 인정한 프로파일러는 기타 또는 베이스 앰프의 다이나믹 사운드를 실제로 포착한 최초의 디지털 기타 앰프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혁신적인 특허 기술과 개념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는 바로 그 톤을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 튜브 앰프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달콤해 보이는 이 조합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연습실과 스튜디오, 특히 무대에서 일관된 기타 사운드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렉트릭 기타와 앰프가 대중음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1940년대 초반부터 이는 모든 기타 연주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주자들은 자신의 연주 스타일을 개성적으로 만들 자신만의 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퍼의 고요한 기술이 개개인이 톤을 정확하게 디지털 영역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이 핵심입니다. 프로파일링은 모든 앰프에서 정확한 톤과 느낌을 포착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전체 과정은 단지 1분 정도로 매우 짧으며 거의 모든 기타와 베이스 앰프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앰프뿐만 아니라 캐비닛 및 마이크 구성의 모든 측면의 데이터로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진공원 앰프의 특유의 파워셋잉을 디소션과 당신의 피크 어택에 컴프레션 없이 더해 보십시오. 프로파일링 할만한 튜브 앰프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에는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 전문 음악가와 엔지니어가 만든 수백 개의 앰프 리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료 링 매니저 소프트웨어와 수백 개의 링이 제공됩니다. 캠퍼는 기존 링 사운드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무료 라이브러리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캠퍼의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프로파일러 헤드는 클래식 커브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4x12 캐비넷과 어울리는 완벽한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여행시 기내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가볍고 컴팩트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 헤드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제공됩니다. 렉 프로파일러 헤드는 19인치 인클로저로 제공됩니다. 기능은 프로파일러 헤드와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LED 컬러가 노브에만 적용되어 있다는 점과 모드 모듈을 위한 두 개의 컨트롤이 생략된 점입니다. 파워드 렉과 헤드는 모드 클래스 D타워 앰프가 내장된 파워드 버전이 있습니다. 8옹에서 600와트 혹은 16옹에서 800와트 출력을 가집니다. 파워드 버전은 플레인지 스피커는 물론 클래식 기타 캐비넷에서도 최상의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스테이지 프로파일러와 리모트 컨트롤 스위칭 시스템이 통합된 플로어보드로 연습실, 소규모 투어 및 스튜디오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편리한 올인원 디자인은 최대 4개의 페달이 실시간 제어로 확장될 수 있으며 2개의 FX 루프를 제공합니다.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는 캠퍼의 프론트 패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